자 안녕하세요 AP2G 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코드번호 0682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연구배발을 하고 있는 회사구요. 주력 제품으로는 램시마가 있겠죠. 지금 2분기 실적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창사일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4288억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1818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1386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익률이 너무나도 좋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면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미래성장가치나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이 부분은 결국에 램시마 현재 지금 램시마죠. 거기다 이제 램시마 SC 그 다음에 허주마 그 다음에 트록시마 이게 지금 주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허주마하고 트록시마가 주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지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또 램시마 SC도 주사제형 류마티스 관절염 플러스 염증성 장질환 이 기능을 갖고 있는 램시마 SC도 판매량이 이번에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허주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항암제죠. 허주마는 이제 유방암이나 위암치료제고 위암치료제로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한 19% 20% 정도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액암인데 혈액암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시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지금 허주마나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또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만 나오는 걸로 해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휴미라죠. 당장은 휴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졸레어 그 다음에 스텔라라 그 다음에 뭐 아바스틴 뭐 이런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 임상이 또 진행 중인 상황인데 가장 빠른 건 아마 휴미라가 되겠죠. 휴미라가 이번 3월에 3월에 유럽에서 유럽의 식품의약청이죠. 의약품청에 허가신청을 냈어요. 허가신청을 냈는데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허가 나오는데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좀 판매가 될 수 있겠고 그럼 유럽 시장에서 또 판매가 되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매출의 파이나 이익률의 파이가 또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뭐 램시마 램시마 SC 허주마 트룩시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쪽에서 시장점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램시마도 그렇고 트룩시마 뭐 허주마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결국에 또 파이프라인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휴미라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쪽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잘 나오는데 하나 더 생기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어서 뭐 졸레어 아바스틴 스텔라라까지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당장에 내년부터 봤을 때는 일단 휴미라부터 일단은 또 가시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또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졸레어는 지금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스텔라라나 이런 것들도 뭐 이거는 이제 아직 임상 1상밖에 되지는 않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아바스틴도 있고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이고 아바스틴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뭔가 허가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장암 치료제죠. 요것도 이제 요거하고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뭔가 이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물론 또 판다고 해서 당장에 뭐 점이 확 늘어나진 않겠죠. 조금씩 조금씩 계속 확대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확대하고 또 미국 시장으로 또 확대하고 그렇게 가면서 결국에 매출의 파이나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앞으로도 이 기업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이런 회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걸리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항상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망하다라고 보지만 너무 이 단기 상투나 이런 데서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힘든 이런 국면에 직면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가격적인 부분인데 회사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이나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출이나 이익이 더 늘어나겠지만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 거죠. 결국에 가격적으로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들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에 잘못 사면 굉장히 좀 불행할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옵션만기일 이번 주 옵션만기일에 이제 공매도 있죠. 공매도가 9월 15일까지예요. 일단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가 공매도가 금지 기간인데 이제 9월 16일부터 원래는 풀리죠. 근데 이게 연장될 수도 있어요. 연장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지금 가격 대비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더 뻗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공매도랑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공매도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도 많았었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가지 못했었던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했는데 회사가 정말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고초로 겪었던 종목이거든요. 결국에 공매도가 또 9월달에 풀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또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는 추세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상승하지 못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호재에 좀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호재에 둔감해지고 악재에 좀 민감해지는 시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한편에 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저는 9월달에 풀리는 공매도 이게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고 공매도만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세적인 흐름들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공매도가 이제 9월 15일날 풀리게 된다면 16일부터 하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뻗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9만원 정도 추세대 하단이죠.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추세대를 계속 타고 가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장기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은 장기 투자가 지금 구간에서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가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현 구간에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온 한 두 배 이상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부담감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셀트리온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잡아가면 좋은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되는 정고점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공매도의 앞으로의 풀릴지 안 풀릴지 연장될지 안 될지의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조금 이제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보고 발전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 이익 증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회사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회사적으로는 크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될 게 없는데 시장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게 있는 거예요.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나 그 다음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종목이 흔들려 버리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좀 기술적인 매매 위주로 하고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게 형성돼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왕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